2월 2일까지 시청중앙홀에서 가치대창조 인천의 재발견 항공사진 갤러리가 열립니다. 1947년 이후 우리시의 도시 변화 모습을 10년 주기로 촬영했는데요. 시청, 인천항, 송도위원지, 드림파크, 경제자유구역, 루원시티 등 인천시 주요 지역의 모습을 담았습니다. GIS 행정포털의 IMAP 항공사진으로 과거와 현재 맞춤형 영상시연도 할 예정인데요. 인천의 가치대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사진전을 통해 인천을 재발견하고 자긍심과 애인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. 온통위천 뉴스 박소영입니다.